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인천. 인천 가는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단원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복음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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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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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내리실분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Gabudon, Gabudon. The station number is K219. The doors are on our left. 2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The station number is the main one. This station is located at the LARP Church. The station is on the right. The station is on the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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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분은 출입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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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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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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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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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불법 촬영 행위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통례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발급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을 때에는 가까운 역 피해 신고 창고나 철도범죄 신고 센터 2088-7722번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수넥 환북자골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op is 수넥. Great job world. The station number is K229. The doors are on your left. TV, 라디오, 버스, 지하철 광고가 필요할 땐 광고몬스터, 광고몬스터로 가실 분은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니처, didnt order, 한 장소 lieilik 메 seperti speechuge记인 공짜기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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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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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고객께서는 이번 벽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 건강과 함께하는 낮은 버스 안과위원으로 가실 분은 이 금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금역 2번 출구는 미금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 미금역 2번 출구는 미금역 3번 출구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금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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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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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역은 죽전, 한국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척추관절 특화치료, 서울 예수병원으로 가실 분은 죽전역 1번 출구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유민포 나트를로 가실 고객께서는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가실 후 여기 한참 강력한 위험을때문합니다. 이 차이의 나라다 두 번역이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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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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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전통열차 운행 중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객시 앞쪽과 뒤쪽 벽면에 설치된 비상 통화 장치를 이용하여 승부원에게 신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과, 신과역입니다. 내리실 물은 왼쪽입니다. Fast후 τον oysters 이틀 cit як torn Moving ProB This stop is Shingo, Shingo The station number is KT36 The doors are on your le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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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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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로서기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날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uwon, Suwon. The station number is K24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1.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e stop is Edwil 공무원 학원. Edwil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Suwon역 13번 출구. 나가시기 바랍니다. On A-wildo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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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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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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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station number is K248.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closed.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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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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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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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황대압, 황대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헌양 유니버시티 아던선. 헌양 유니버시티 아던선. The station number is K259.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안산학원으로 가실 분은 한대압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Her direct remote to the station number is Klahomape road. The station number is K259. The station number is K2610. K2611 station number is K308. The station number is K308. K239. K238. The station number is K308. Kikoti8.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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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서울예술대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이 stop은 종헌. 서울인스튜트의 Arts. The station number is K252. The doors are on your left. 서울예술대역입니다. 서울예술대역입니다. commercialolare открыв합니다. ível ... ...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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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조지, 신안산의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행 중입니다. 서해선으로 가락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분은 오행 중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행 중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행 중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행 중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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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말리세요.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안산, 안산역입니다. 내리신 루는 8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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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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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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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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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김홍색 임산부 배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원인제, 원인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인장 지하철 153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스토리였습니다. 원인지. 원인지. The station number is K26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1, ancient subway. The train number is K263, westalon, and the subway. The station number is on your left. The train number. The station number is K263, the station number. The train number is K265, the station number. On the left, the station number is K263. The train number is K26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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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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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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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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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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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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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